자 호지니 친구들 오늘은요 제가 과연 또 어떤 공포 영상을 준비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시죠 오늘 영상 보시기 전에 뭐부터 해라? 좋아요 구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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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씩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렛츠고! 자 바로 이 채널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채널 벌써부터 소름끼치죠? 제가 이 채널을 어떻게 발견했냐 이제 해외에서 공포영상을 찾다가 발견한 채널인데요 과연 얼마나 소름끼치는 채널일지 바로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채널의 영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일곱개가 끝이고요 영상 일곱개로 구독자가 무려 24만 8천명 있다 5개월 전에 첫 영상을 올렸는데요 TO이라는 영상이고요 조회수는 무려 371만이거든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? 약간 소름끼치는게 서있고 사람 손으로 계속해서 어 막 치고 있는데 점점 금이 가고 있습니다 어 뭐야 금이 점점 많이 가는데 이러고 끝이야? 자 이러고 끝인데 그 다음 영상도 한번 볼게요 이어지는 건가? 뭐야? 약간 이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전 영상이랑 약간 무슨 광고 느낌이네 뭐야 뭐야 오 뭐야 죽네 소름 끼치는데 자 이러면서 영상은 마무리가 됐고요 이거 대체 뭐죠? 처음에 눈 감고 있는게 소름이야 갑자기 눈 떠 근데 우와 뭐야 이거 자 일단 아까 전 영상이랑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영상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영상도 여러분들 아까 전에 봤던 영상이랑 제목은 비슷해요 TO이라는 영상인데 이번에는 러브라고 합니다 뭐야? 제목은 어떻게 보면 넌 뭘 원하니? 제발 가버려 제발 가버려 가라고 뭐야? 뭐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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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깜짝이야 어이구 소름 끼쳐 너무 채널이 아 나 이런 채널 진짜 너무 무서운데 아니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것도 레전드인데 어 못 열었어요 아까 유리 깨는 녀석이죠? 뭐야? 아 여기서 너무 손을 끼쳐 어 유리 깨고 나온거 봤어요? 자 이거 한번 천천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를 깨고 나오는 장면이 너무 손을 끼쳤다 자 일단 이 사람 영상 만드는게 레전드인데 다음 영상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TOE 시리즈인거 같은데 마킹 프렌드스라고 써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노이즈 화면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타임 투 라이스 앤 샤인 뭐야? 굿 칠드럭 알 업 브라이트 앤 힐리 시기가 갑자기 나왔구요 계속해서 무서운 소리는 이거는 이제 아기 장난감이죠 저 왼쪽에 있는거는 저희 아들도 가끔씩 이제 갖고 노는 장난감인데 대체 이 영상을 우리에게 어떤 말을 전하는걸까요? 자 귀여운 그림이 있구요 뭔가 감자인간 느낌이 나는데 와 뭐야? 자 또다른 그림입니다 자 계속해서 무슨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뭐야? 친구를 만들었다고? 약간 이러는거 같은데 지금 근데 이거 그전에 갑자기 또 괴물 나왔죠? 검정색깔 이게 대체 뭘 전달하는건지가 궁금하네 갑자기 심장? 뭐야 약간 화상채팅 인건가? 헬로우 어 깜짝이야 내가 지금 찍는 시간인줄 알았어 날짜랑 유 맨 빠츠업 이스 빈 라이크 포에버 자 메시지가 왔구요 오케이 라고 합니다 우리 영원히 뭐 함께야 그래서 오케이 일을 한거 같은데 웨얼 데드 언 쌍댕 온라인친구? 예스 베스트 브랜드 넌 최고의 친구야 약간 이러는거 같은데 약간 지금 계속해서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뭘 부탁하는거 같은데 근데 이 친구는 계속 뭐 빨리 보여달라 약간 이러는거 같애 계속해서 채팅을 이어가고 있구요 뭐 처음에 그랬나봐 파란색이 아 정말 미안해 뭐 다음번에 알겠지 했는데 이 노란색 친구는 계속해서 너의 얼굴 보여줘 얼굴 보여줘 얼굴 보여줘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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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고 있습니다 뭐 엄마가 자면 보여줄게 약간 이런거 같은데 어 드디어 영상통화를 하나봐요 뭐야 얘가 지금 계속 영상통화하자고 했던거였어? 뭐야 마지막에는 심장이 나오면서 영상이 끝이 나는데 이 제목이 메이킹프렌드입니다 친구를 만드는 방법인거 같은데 와 이 채널 그만 봐야겠어요 너무 소름끼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소름끼치는 채널을 발견했는데 와 다른 영상들은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 설명란 링크에 걸어도 되니까 직접 가셔서 보시면 될거 같고 굉장히 소름끼치는 채널이었습니다 혹시나 우리 호지니 친구들이 뭐 이 채널에 대해 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 한번씩 부탁드리구요 다음에도 재미있고 무서운 채널 발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바이 이 시각 change 끝 끝 끝 감사합니다.